수입이 46억인데 한달에 200억씩 까면서 이래서 내가 핸드폰 매장을 그만둔거야 이래서 내가 핸드폰 매장을 판거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큰손이야 사실 돈은 없는데 큰손 나중에 수습이 안돼 벌려놓고 나중에 수습이 안돼 아니야 안버려도 돼 내가 이번 시즌 챔스 까지 이겨서 다 따내는거 보여줄게요 웰백 마이어 아 아 됐어 2 2 2 2 2 2 2 2 2 3 감독이 감독이 시즌을 걸고 토토를 해 하하하하 와 무리뉴 미쳤네 코셀린이 구멍이라고 표현했어 그 구멍에 당하게 해주지 하하하하 레반도프스키 야 미네는 저 짧은 찰나에 2천억 주고서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팔아서 누굴 쓰나 이렇게 도르트문트가 우승하는거 아냐 또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우측하단에 있는 추천가지 여찾기 잊지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하단 다음파수는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따봉표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개보고의 유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그바 나왔다 되졌다 되졌어 자 신개념 EPL 위넨 네이마르 레반도프스키 웨즐 산체스 포그바 알라바 하하 우리 예린이의 대해아까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팀을 갖고 노는 재미가 있지 이 만수르 놀이 만수르 놀이 이게 진정한 만수르 놀이 아닙니까 아 아스날 이름 바꿔야 되겠다 런던 마드리드로 아 레알 레알 런던 레반도프스키 9번 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9 곱하기 9 아니지 9 더하기 9 그러면은 C8 C8번으로 가자 가자 devant onto mid הזamb nor jun up 내가 그 컵 다 들어 올려서 들어 올릴 힘이 없어질 정도로 애들 woo 이거 못 누면 야 레반도프스키 데이비 콜 장렬시킵니다 제시를 상대로 쿠르트와하 전혀 손도 못쓰네요 야 리그의 최고의 꽃게퍼종 하나인 쿠르트와하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멍때리고 있다가 들어가는 야 이건 거의 믿을 믿자 쓰면서 그냥 바로 크로스 날린 부분이네 여기도 수비 안좋아 첼시도 수비 망했어 나도 망했구 야 예린아 더 붙었어야지 아 이거 잘 봐라 이러고 45분까지 간다 하이라이트 없다 아 아니 와야 와야 야 패스 오진다 야 나이스 나이스 캐니 테테 뭐야 어 이름 뭐야 캐니 테테 테테테 앗 2천억 쓰냐구요 아뇨 지금 수비진 키우면 2천억 원어치 됩니다 라포르테하고 슐리 키우면 네이마르 아 네이마르 아 좋아요 다 야 네이마르 사 네이마르 네이마르 산체스 포그바 왜질 왜질 어 레알 마드리든가 여기 약간 이런 느낌 여기 레알인가 적극적으로 못했다고 까자 디발라 안막냐 야 누구야 라포테 이씨 뭐야 야 패스 아 아 야 라포테 빼야되겠다 라포테 라포테 망가졌거든요 지금 코셀린이랑 바꿔주겠습 아이고 아아아아아아아 레반도프스키가 모든걸 다 해내네요 아 이 두골로 한골당 한천억씩 해서 라이벌 구장 구단 이긴걸로 쳐가지고 어 그냥 퉁칩시다 한골에 천억씩 이게 뭐 많이 여러 명을 많이 데리고 오면 적응력때문에 안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수 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이렇게 A급 선수들 S급 선수들만 데려오면 그런거 무마됩니다 없어지죠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위험하다 너무 나이스 나이스 네이마르 네이마르 오기 싫다는거 주급 7억 주고서 데려왔어요 아아 레반도프스키 오자마자 MOM먹네요 16경기 무패 16경기 무패 작년부터 이어져오나보네요 페렛킥 안들어갔잖아 FFP 걸렸을거에요 아마 뭐 다음 시즌때 마이너스 5점이니깐 연봉 364억 연봉 364억 그정돈 받아야지 전승우승은 아마 힘들겁니다 챔피언스리그 G조 베시타스 여튼 이번에 왕관 5개 다 못쓰면 왕관 뭐 왕 그 뭐야 뭐라그래 컵 5개 다 못들면 한시즌 더 할줄알어 그때 이제 모잘른 부분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이미 유망주클럽에서 빅샤이닝클럽이 되었기 때문에 베시타스랑 할때는 약간 어 돌려서 기용을 할게요 룰리도 안쓰면 삐지니까 룰리도 써주고 마이야도 써주고 윌셔도 써주고 얘도 써주고 네이마르 빼고 바르보사 넣어주고 산체스 빼고 체인벌린 넣고 싶은데 다쳐가지고 못 넣으니까 산체스 자리에 누구 넣지 산체스 자리에 누구 넣지 아 우리 어린이 있군요 우리 예린이 넣고 오른쪽에 체인버스 넣고 그 라포테 성적이 많이 안좋으니까 코셀린이랑 바꿔줘서 라포테 라포르테 왜 이러지 실책 왕이야 아직 적응을 못한건가 라포르테가 어디서 왔죠 얘가 너 어디서 왔니 아슬레틱 아슬레틱 전술 좀 보자 수비수를 뭘로 쓰는거야 너 중앙 수비수 그냥 수비수 중앙으로 쓰는거야? 전술 좀 보고싶다 얘 뭘로 썼길래 라포르테가 전시즌 최고의 수비수였을까 전시즌 최고의 수비수였을까 깁슨 넣어주고 어ุ Oftentimes 오 indigenous 오오 옽 오오 옽 아굿 반지 벤치로써? 체인버스 나오자마자 몸뚱아리가 왜저러져? 베시타스하고 이게 왜이래? 이게 뭔 미친... 무슨 미친짓이야? 무슨 미친짓이지? 크으으으으으 이걸 못너... 나이스 레반도프스키 왜 레반도프스키가 있죠 근데? 아니 다른애들은 다 뺏는데 레반도프스키 왜 들어있지? 아이고 레반도프스키 빼는걸 깜빡했네 아이고 예린이 빠져나와 산체스 너 이럴바엔 이긴다 그렇지 가자 산체스 앞으로 줘 어이구 어이구 가브레바! 가브레바! 가브레! 가브레! 미친! 비겼다 나이스 나시 나이스 코셀린이 좋아 산체스 가자 길게 봤어요 깁스 앞으로 주고 바라보사 바라보사 올려줍니다 레반덮스키! 레반덮스키! 뭐야 너어어어 뭐하는거야 그렇지! 아아 나 진짜 페널티킥도 못뽑고 야! 아니지? 에이 봐주세요 엿대야 엿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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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엿된 것 같다 내 이마를 넣어야 되겠다 그냥 이겨버려야 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너 뭐해 너 인마 이 족구인줄 알아 이게 어휴 큰일났네 앞으로 줘 찔러줘 그렇지 가자 아우와 아우 김빠져 이거 들어가서 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브라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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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백스탄스 물로 봤나보네 애들이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음양뚜치빼헤이 뚜치빠지 뚜치빠지 뚜치빠지뿌치 아이고 내 무패가 아이고 내 무패가 맞아야 되겠다 너 그래도 레드카드 받아서 거식이 되면은 한 주 금요 정지라도 줄 수 있는 나의 분풀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거라도 못했으면은 진짜 어휴 그걸 내가 문화로 만들어서 다행이지 일주일씩 주급정지 시키는거 다음부턴 이주치씩 한번 해봐야 되겠어 아이고 아 아 야 얘는 뭐야 개멋있다 그라니트 샤카? 어 이름 개멋있네 어디에야? 스위스? 개멋있네 잘생겼네 억울한 날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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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세요 다 임대 떠나세요 임대 나한테 말좀 하지 말고 그냥 가 하아 아 이거 이름 만들고 싶은데 무슨 이름이 좋을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